자 좋아요 윌리엄빌 오버백 출구로 1회에 탈출하기 글러드 포인트 이벤트 중이라서 사실 잘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탈출을 해야 되니까 뭐랄랄랄랄랄 글포를 들어야 되나 이거? 글포를 들어야 되나? 야... 논쪽은 그런다. 응? 뭐야? 뭐야? 뭔데? 왜그래? 나한테 뭐야? 누구야? 저 별별을 예상대로군 저 비밀을 못하는 분일까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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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저 저 나야, 요 차례야, 니가 너 좀 쎄하다 친구야 나 한번 구해야되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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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번 더 구해야된다고 오오오 그래 그래 아 나 응? 개봉 넣고 있을걸 그러네 왜 이렇게 늦어 이거? 이리 말고 쟤 걸어야 돼 쟤 3번 또 언제 걔도 살려야 되나?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하는거지 으 으 으 으 으 으 따라가라고 왜 저거 살려야돼 오늘 죽는데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발전기전을 못먹은 것 같은데 으 으 왜 열고 있지 솔직히 말해봐 아니 미안해 의심해서 으 으 으 으 으 그러기 왜 안썼어요 별별별님. 썼어야지. 썼어야지 왜 안썼가지고. 봐봐. 나 아직 구입 못했어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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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. 어.. 가야돼? 가야돼? 가야돼 빠빠이 음.. 아니 2만점 벌었나? 아ㅋ 잠깐만 수치가 왜저래? 원래 많았나? 아닌데? 40만.. 아 많았구만 야 아 생존자가 이거 2만구처 2만구처 흐에..! 흐에과 흐에 mile 흐흐 흐흫 ииh 그러게 왜 아마란스 이딴걸 썼어 친구야 불파라여 발란색도 c… 흐에에 내가 제일 조금이네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 빠이